안녕하세요. 저는 한인회의사 진채고요. 진간루승부 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특별하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오셨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꽃도마치랑 벨리 댄스를 보여줄 거예요. 오늘 오늘 학생들은 레인보우 유치원 학생들이거든요. 우리 레인보우 유치원 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설명해봅시다.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준비됐어요. 자, 두 손 위로.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해서 한번 덜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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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나세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 조금 틀리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뽀두가스 팀만 먼저 나오고 벨리 댄스는 조금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두 손 얼굴 데리고 숨어 있으세요. 고고하시 먼저. 고고하시 먼저. 자,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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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밸리 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한 업지가 있으시니까 아주 굉장히 좀 더 샤이 됐나 봐요 다음 밸리 댄스 팀 나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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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